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고국과 민족의 고국한 영광을 위하여 고국과 마음을 맞춰 총성을 인사할 것을 굳게 말씀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입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재창! 애국가 재창! 애국가 재창! 애국가 재창! 애국가 재창! 애국의 정은 애국가 재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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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